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냥 하던 거 하세요. 세트 철거하기로 했는데. 일단 찍으세요. 그럴 수도 돼. 다 바뀌었어. 이걸 어떻게 하루에 다 찍어? 하루에 한 번 찍죠. 이틀에 찍어야지. 아 나 가야 돼요. 이렇게 가면 어떡해? 숨 막히는 암투가 벌어지고 관객들에게 충격을 안겨준다. 저 너무 힘들어요. 힘을 내보자 유림아. 이 놈들 어딨어? 꼬라지가 왜 이래? 시나리오가 좀 가혹합니다. 모두 다 방해만 합니다. 아 저 유림인데요. 세트 장을 폐쇄시켜. 나 이 딸려는 게 아래. 김 감독 현장은 막장의 콩깔이야. 끝까지 나왔나와. 트 servant 못 논평의 관객. 작년을 캔 미래는 나의 이 두 nigga 소 come drugging ducking. 스ologic 스테이크 jedness자.